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스포테이너의 작가 조작가입니다. 항상 이렇게 AI 목소리로 여러분들 만났는데 이렇게 실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상당히 반가운데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 후에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N자물어이다 보니 본업 위에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도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간을 쪼개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싶지만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매주 만나뵙고 싶지만 가끔씩 본업 때문에 업데이트를 절대 못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AI 친구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9월 27일 아이온큐 호자가 있었죠. 바로 아이온큐가 미공군연구소 AFRL과 54.5밀리언 달러, 5,450만 달러 규모의 4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초 스테페닉 하원 의원이 퀀텀 액셀러레이션 액트를 통과시킬 때 45밀리언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모두 아이온큐에게 가게 됐습니다. 작년 AFRL과 체결한 25.5밀리언 달러, 2,550만 달러 계약도 양자 네트워킹이었는데 공군에서 아이온큐에게 정말 많은 서포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현재까지 72밀리언 달러 예약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예약 가이던스인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예약 실적이 거의 100밀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온큐 IPO 당시 2024년에 60밀리언 달러를 예상했었는데요. 2025년 신규 수준은 237밀리언 달러를 예상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300밀리언 달러를 넘는다면 2025년 4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계약에 대해 아이온큐의 사장 겸 CEO인 Peter Chapman은 우리 회사와 산업의 주요 변곡점에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다며 상장 이후 매년 매출을 거의 2배로 늘리거나 예약 매출이 1억 달러에 이렇게 빨리 접근한 양자 컴퓨터 전문회사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요. 아이온큐의 CMO Margaret Arawaka에 의하면 미국에서 2024년에 이루어진 계약 중에 이번 계약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이 소식 이후 8달러였던 주가가 9.44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9월 28일 모틀리풀에서 9월 최고가 대비 59% 낮은 아이온큐에 투자하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아이온큐가 대단하고 미래가 총망받는 기업인 것 같긴 하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59%나 하락했고 2021년 후반 최고치보다 현재 77% 하락한 이외에 대해 대부분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신생 양자 컴퓨터 기업에 대해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 그 이유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52주 최저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온큐 투자자들에게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헐값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 공공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온큐에 대한 성능의 기대감이 입증이 되고 있다. 이제껏 많은 폭파를 넘어 아이온큐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우리 아이온큐 투자자들에게는 기대에 부응하는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연일 치솟고 있는 팔란티어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 일주일 사이 시킹알파에 전문가 분석기사가 10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매수, 매도, 의견이 반반씩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도 분석기사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매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분석을 잘하는 분 팔란티어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매번 잘 맞춰온 분석가를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2023년부터 매수 의견을 하면 올랐고 계속 유지 포지션을 주장하면서 주가가 아직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분이 돌연 매도 의견을 내놓아서 이 분 분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팔란티어 주가에 대한 낙관론이 최고치에 도달했고 주가 하락을 나타내는 위험신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인이 바로 내부자 매도인데요. 특히 핵심 내부자인 CEO인 알렉스 카프가 최근 순자산 약 7%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했는데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내부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주식을 한 번도 매수하지 않고 매도만 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지난주에 3억 달러 이상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순자산이 약 41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3억 달러면 약 7%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게 RSI 상대 강도지수인데요. 이 RSI가 현재 80에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 높이에 있었던 게 2024년 초였는데요. 그 이후 상당한 주가 폭락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가 그래프를 보면 1월에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단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석가는 RSI가 80 정도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8월 5일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넘어서며 아주 좋은 상태이고 부채 상태도 좋고 최근 DEV.com, Army Research Laboratory와 함께 5년간의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약 1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 유권과도 계약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호재들이 주가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고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167%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현재의 발리에이션이 F예요. F.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 분석가가 장기 수익 추정치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1번 예에 따르면 시총이 약 430억 달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2배인 850억 달러죠. 이 정도 시총을 정당화 시키려면 매출 CAGR이 26%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참고로 불이에요. 불. 배어가 아니고요. 팔란티어 강세론자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재무실 쪽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 평가를 계산해 봤을 때 아주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이익을 실현하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분석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분석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성장주들에게 큰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팔란티어에 대해 낙관론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도 분석을 살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매수 분석 또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시킹알파에서 또 아이온큐 분석 기사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작가였습니다.